가사의 수준 안녕하세요 네 컨디션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어제는 뭐 그냥 워밍업 정도? 가시!! 세 세! 두개만 더 두개만 더 호주 하신데 아시는 거 없네요 어제는 저희의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 못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요 스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동작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. 오늘 움직이는 분들이 오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 크로스피드에서요? 다이어트에서 문제가 있어. 크로스피드 아니고?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. 그렇게. 오늘 출연하실 걸 먼저 소개해 주세요. 네. 누구시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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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. 잘 지냈어. 안녕하세요. 어깨가 더 커진 것 같아. 살짝 쎄지. 나 어깨 작아 보이겠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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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илась! 아 아! 아.. PD님 제 생각이옷志스를 canım霽 crùห이 thing then victor 하이팅 박연진이!!! 박연진이!! 야! Arkane 영국! 오? 옷이 신경치가 않은데 옷이? 네. 오. 리고? 네. 소방서에 왔습니다. 소방서에 왔습니다. 아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인천 강화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소방관 소방장 최연재입니다. 연재? 성현이. 아 난 더걸로 생각하고. 아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소방서를 좀 알리고 싶기도 해서 작은 선물 하나를 챙겨왔거든요. 오. 선물. 난 나만 넣는 거 아니야? 하나씩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귀한 선물을. 우와. 우와. 뭐야 이거. 와. 장난 아닌데. 인천에서는 제가 최초로 참석했습니다. 아 그럼 여기. 네. 네. 4월에. 다음 달. 지금 저희 지금 채용시험에 있어서 크로스피터라면 조금 유리한 종목들로 개정이 될 예정이거든요. 예를 들면 저희 하는 월볼샷이나 버피 테스트, 호스 끌고 당기기 이런 걸로 좀 변동이 된다고 해서 소방관들도 체력 관리를 되게 많이 하지만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크로스피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오늘은 네 분이 함께 하시는 운동을 좀 할 수 없고요. 그렇죠. 아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오늘 게스트 두 분이 오셨으니까 기본 체력 테스트부터 할까요? 네? 좀 들은 게 없네요.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체력 테스트. 저 진짜 크로스피트 완전 크리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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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미거든요. 저는 어제 일하고 왔어요. 조금밖에 못 자고 일하고 왔어요. 리스피드는 그러면 미니멀하게? 짧고 굵게. 갑시다. 짧고 굵게. 갑시다. 짧고 굵게. 로잉 15칼로리, 덤벨, 스내치 20개, 이다뛰기 50개. 빠르게 하기. 빠르게 하기? 그냥 무조건 빠르게요? 그 초를 재는 거예요? 기록으로 할 거예요. 누가 먼저 할까요?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요? 두 분이 잠시만요. 아무도 안 보이네? 가위바위보! 오오상 아니예요 아니예요, 진사예요 제가 먼저요 안녕하세요 종이 있어요? 종이 종 extr minutos building 진짜요? 파이팅 파이팅 봐보자 가자, 가자 가자, 가자 파이팅, 파이팅 종소리부터 말려 나 있어요 15칼로리 지금처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안 돼 15칼로리 이렇게 타면 1분 안에 15칼로리 그냥 가요 유지 진짜 잘하는데 최고에 비해서 엄청 잘 타시네 끝 홈베 스니치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야?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나 둘 둘 셋 여진아 화이팅 여진아 화이팅 여진아 화이팅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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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마지막 야 호흡캠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이게 횡 remotely 시 police 이게 끄러스 피시면 질러기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 Instant 끔찍하게. 안 걸려야 돼. 하나, 스물, 하나, 둘, 셋. 셋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땡. 빠르다. 진짜 한 번도 안 걸리고 있어. 두고 있는데요? 나 먼저 할 걸. 아니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너무 힘들어. 진짜 힘들겠다. 그래, 근데 먼저 해야 돼. 그러니까. 보고 있으면 힘드니까. 제가 지길 잘했네요. 그 글놀이 명태사 뭐냐? 연진아 뭐 어쩌고 저거 있잖아. 멋있다, 연진아. 멋있다, 연진아. 아, 언니 안 보고 왔어. 아, 나 드라마 안 보니까. 근데 연진이가 있다는 건 알아, 글놀이. 그게 속내인 거야? 나쁜 애, 나쁜 애. 나쁜 애야? 나쁜 애. 연진이 나쁜 애야. 연진이 나쁜 애야. 연진이 나쁜 애야. 나 들어 안 보니까. 봐야겠다. 연진이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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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세게. 가자. 보여줘. 아, 나온다. 본매, 본매. 와, 강도야. 좋아. 엉덩이가 밀려. 잡아줘야 될 것 같아. 이게 세이터면 로잉이 점점 뒤로 가거든요. 다 왔다. 로잉이 점점 살짝살짝 뒤로 가고 있어. 그리고 진짜 잘하는 거지. 그렇지. 오케이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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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힘들어. 빠빠빠빠빠. 빠빠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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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나이스. 하나. 어깨 쓱. 둘. 으. 으. 그렇지, 호흡해. 호흡하면서. 여섯. 위에서 호흡. 일곱. 자, 귀 옆으로. 여덟. 아우. 오케이. 호흡해. 진짜 힘든데? 슬러키. 던졌어. 야. 단어키야 먼저. 하. 마지막. 오케이. 호흡해. 슬러키. 하. 아. 잘한다. 집중, 집중. 말을 해준네. eko. 해준다 가져. 고기! 쎄 완료. 고기! 퐈. 너무 힘든데? 할 수 있어. 안돼. 안돼. 고기하지마. 고기. 아니야, 아니야. 집중이야, 집중이야, 집중이야. 여기에 물을신게하러 remembering. 하하ㅋㅋㅋㅋ allen 하vobeampus poems에 관객들여 tellsynth, 응One of your favoriteeres es tamperes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여덟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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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오케이 아우 와 이거 체력 코스트 아니야 너무 힘들어 잘했어 잘했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는? 기록이 궁금합니다 기록이 있어도 돼요? 네 14초 여덟 아홉 땡 와 진짜 빠르다 빠른 거예요? 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20초 오케이 24초 20초 차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왜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지? 기부하소? 셀렉스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 힘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? 하하하하 프로드 래핏 프로핏 오 프로핏 프로틴바야 프로틴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목표 아이스티브 써드릴게요 오우 연진아 먼저 먹어 고마워 오 색깔이 완전 아이스티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거 프로틴이라고 모르겠네? 네 너무 맑은데요? 그냥 카페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진짜 시원해 요진아 어때? 오 진짜 맛있어 맛있어? 응 아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거 원샷 해도 되는 거죠? 리플 되나요? 원샷 노브레키 한 잔 더 부탁드립니다 한 잔 더 부탁드립니다 오 시원해 시원하니까 또 다르지?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아 김치 냉장고에 가득 넣어놓고 싶은 맥주 대신에 짠 할까요? 짠 할까요? 짠 할까요? 다 먹었어 저 너무 맛있어 리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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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능한가요? 네 맛있어 어떡해 여기 프로틴이 어디지? 5분 안 했으니까 우리 짠 할까? 5분 안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짠 자 그러면 한 번 볼까요? 선생님 투 싱크로 김영이서 캣틀베트윈 60개를 채우고 그 다음 토트루 림 그 다음 버피 박스 점프 오버 40개 마지막 로프 클라잉 15분 안에 괜찮겠어요 로프 클라잉? 저는 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? 안 되면 이제 또 크로스핏에는 스케일이라는 버전이 또 있으니까 이제 동작을 좀 더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동작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볼까요? 저는 싱크로로 캣틀벨 스윙을 하는 건데 둘이서 맞춰야 돼 하나 둘 셋 아 흔빼지 말자 흔빼지 말자 두 분도 한번 해보세요 두 분도? 어떻게 맞춰야 되지? 캣틀벨을 일단 살짝 앞에 두고 조금 더 앞에 두고 살짝 기울인 다음 몸으로 끌어 당기고 당 시작 엉덩이를 써야 돼 엉덩이를 다시 다시 어 싱크로가 맞아야 되는데 맞추기 오케이 위에서 맞추기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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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 도토리 잡고 스윙해서 앞으로 뒤로 눕고 스윙 앞으로 뒤로 눕고 회전하겠는데요? 쉬워요 이거는 너무 너무 쉽게 얘기를 해 쉬워요 각자만 잘 맞으면 쉬워요 한 번씩 해볼까요? 그러면 뒤로 세게 오! 오 나이스 세게 나이스 화이팅 뒤로 퉁 오케이 나이스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죠? 이게 살짝 광배에 힘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어깨가 너무 축하시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광배에 좀 어느 정도 힘 주고 벅박정거 연지님 이거 해보셨죠? 네 보여주세요 버피하고 이렇게 넘어와야지 하나 이렇게 넘어오면 하나 보여주세요 오 날렵해 두 개인데 힘들다 너무 멀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너무 멀리서 먹게 하는데? 이거 맞아요? 안 돼? 너무 멋이 없었나? 조금 멋이 없었나? 정금로 점프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거는 처음 배워도 조금 어느 정도 근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케일 버전 다리 펴고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팔로만 이용해서 올라갈 거예요 탑 탑 네 내려가는 것까지 버티면서 다시 누워주는 걸로 이게 하나인가요? 네 이러면 쉬고 싶다 ㅋㅋㅋㅋㅋ 몸을 이렇게 접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코어 힘 버티면서 세워서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운데요? 굿 하다가 누워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누군가 하나 누워있을 것 같아요 응? 안 되는데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원신경을 통해서 가자 가자